그럼 간혹 나오는 쩌리 아 그래요? 하... 왜 장사가... 아... 뭐다 뭐 어떻게 할까 어... 홍보하게 하면 될 것 같아 어... 아 왜 장사가 안 되는지 모르겠네 차가운 물 먹기엔 최고의 날씨인데 어 손님이다 안녕? 나 아이스크림 먹고 갈래?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차가운 그림이지 지금은 겨우 15g이야 골드요 골드 15 골드야 다이어트 하십니까? 안 먹어 아니야 먹자 여기 있어 무진장 좋은 하루 되라고 저거 뭐 먹으면 저건가? 체력 차나? 당연하죠 아이템인데 체력 좀 채웁시다 아이예요 왜요? 저장할 때 체력 다 차요 아 그래요? 네 아 굿 우와 아 물리엔진 죽이죠 이거 별로요 아 예 센지다 이걸로 뭐 할 수 있는 거 없겠지? 눈이 돋고 있어요 간식장사도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 눈튀김 어때? 겨우 5골드야 좋아요 이거 근데 되게 아 괜찮습니다 사람 눈인데 예 예 사겠습니다 내가 5골드라고 했던가? 아니 내 말은 50골드야 이런 싸가지 없네 후회 안해요 아 예 정말? 그럼 5천골드는 어때? 후회 안해요 예 5만골드 이게 내 최종 제안이야 후회 안해요 값지다 뭐? 돈이 없다는 말이야? 아이 괜찮아 나도 눈이 없어 미친 자기 자기 눈 아니야? 진짜 눈 없죠 얘는 뼈다 아 이런 이런 사기꾼 자식을 받나 아 사기는 안 나겠잖아요 어찌됐든 거짓말 친 거 아니야 그래요 거짓말은 나쁜 거지 냄새로 보는 위험단계 눈냄새 눈사람 흰색 단계 노란색 단계가 될 수 있음 눈냄새 눈사람 흰색 단계 노란색 단계가 될 수 있음 수상하지 않은 냄새 강아지 파란색 단계 여기저기서 남 이상한 냄새 인간 초록색 단계 어떻게든 파괴할 것 좀 어려운데? 근데 왜 초록색인데 빨간색 글씨로 써있고 이래 헷갈리기도 사기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남편 뭐죠? 한 번 더 읽고 갑시다 냄새로 보는 위험단계 눈냄새 눈사람 흰색 단계 노란색 단계로 될 수 있음 수상하지 않은 건 파란색 파란색은 어 수상하지 않은 거 초록색 초록색은 어떻게든 파괴할 것 오케이 저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또 눈 눈이구요 어? 눈더비 안쪽에 카메라가 숨겨져 있다 카메라 몰래카메라 몰래카메라 몰래카메라샷 왼쪽으로 한 번 가봅시다 저거 버큐모어메 아닙니까? 저거 이거요? 네 이거는 이게 어떻게 버큐죠? 이거 언데요? 언가? 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예 뻔네 너무 그렇게 예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백준님 자랑스러운 한글입니다 아시겠습니까? 예 알겠습니다 사물을 역시 다른 시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창의성이 필요한데 인간 준비는 되었나? 센티형 퍼즐 어디 있어? 저기 땅 위에 믿어봐 절대 이건 통과 못해 그냥 가면 되는 것 같은데 몬스터 키즈 단어 찾기 와 뭐야 이봐 친구들 퍼즐 좀 푸는 거 도와줄래? 어 여기서 가만있어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잖아 이 글자가 안에 있는 거 아니야? 음 그냥 가보죠 센티형 아무 소용 없잖아 으이쿠 아무래도 오늘의 십자말풀이를 대신 가져올 걸 그랬다 뭐라고? 십자말풀이 형이 그런 소리를 할 줄이야 이 몸이 보기에는 어린이용 단어 퍼즐이 가장 어렵단 말씀이야 뭐? 참나 정말로? 그 누워서 떡 먹힌 단어 퍼즐이? 그건 꼬마 뼈덕애들이 나는 거야 말도 안 돼 인간 네가 결론을 내봐 어느 쪽이 더 어려울까? 단어 퍼즐 십자말풀이 어... 아닙니까? 단어 퍼즐 보면 저기 뇌 깨지는데 십자말풀이 그쵸? 어? 그러니까 어려울까 해야 내주는 거 아니야? 십자말풀이를 솔직히 십자말풀이는 너무 쉽죠 저는 항상 거기에 하면서 Z자밖에 안 채워놓는데 자야 되니까 어... 그럼 뭐 단어 퍼즐 가자고? 솔직히 마음대로 하셔요 난 십자말풀이 네 너희 둘은 이상해 십자말풀이는 너무 쉽다고 매번 똑같은 방식이지 난 그냥 모든 칼 안에 Z를 넣어 아이 미친 왜냐면 난 십자말풀이를 볼 때마다 골을 골아버리거든 제 복선 개쩔지 않습니까? 어 파피루스는 늘 독특한 곳에서 힘들어하는 녀석이라 어제 걘 별자리를 풀려고 하는데 애를 먹고 있었지 어 세이브 쥐가 언젠가는 스파게티를 데울 방법을 찾으리라는 걸 알고 있기에 너의 의지가 충만해진다 됐다 어 그러고 보니까 벌써 러브? 레벨 아니지? 네 레벨이 아니 러브가 6이네 파피루스가 남긴 쪽지다 인간! 이 스파게티를 줄겨주길 바란다 넌 잘 모르겠지만 이 스파게티는 널 꾀 안하기 위한 함정이다 먹느라 너무 바빠서 네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알아채진 못하겠지 위대한 파피루스님에게 또 철저히 농락당했군 네헤헤헤헤헤 파피루스 거의 저런 걸 왜 말해주는지 모르겠네 모자라서 그래요 모자라서 클러그가 뽑힌 전자레인지이다 모든 버튼이 스파게티다 냉동 스파게티 한 그릇이다 너무 차가워서 테이블에 붙어버렸다 이거 뭐 있는데 구멍? 어 안되네 꽉구님 아 여기 쥐구멍이구나 국장님 계십니다 주의 개신혼집 개신혼집 아 오랜만에 나오네 어 어게 아 레소 도그 얘는 그 아까 괜찮 제가 이스터에그 알려줘도 괜찮다고 하셨죠 네 행동 가서 네 계속 쓰다듬으세요 계속 쓰다듬어? 네 너는 손만 들었을 뿐인데 레소 도그는 신이 났다 아 참고로 어 이거 유튜브에 업로드 될 건데 이스터에그는 모두 다 다 플레이할 겁니다 중간에 나오는 거는 제가 초회차지만 뱅츠님한테 부탁해서 어 언더테일 올라간 영상들 중에서 가장 이스터에그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이게 그쵸? 히히히히히 앙 앙 어 어 앙 레소 도그는 흥분해서 짖고 있다 계속 쓰다듬어 너는 레소 도그를 살짝 만졌다 벌써 엄청 신이 났다 어 아 아 아 뭐야 신색이랑 같이 오잖아 이건 어떻게 레소 도그는 흥분해서 짖고 있다 어 너는 개를 쓰다듬었다 개는 너의 손에 닿으려고 고개를 들었다 올라와봐 어 어어 체류 많이 나네 어 못 올라오는지 알았더니 똑같은 거구나 착한 멍멍이다 오케이 어 이제 됐다 아니 계속 해보세요 계속해요? 네 네 개의 흥분이 그칠 줄 모른다 아 와봐 와봐 개자식아 아 저 개자식 저거 아 어 계속 갑시다 치명적인 쓰담쓰담 개의 흥분이 증가했다 래소 도그는 너무 흥분했다 계속 쓰다듬어? 네 네 개를 쓰다듬으려면 뛰어올라야 한다 모터 돌아가는 소리 어 개 목이 근데 원래 저렇게 길었나? 그랬을걸요 쓰다듬지도 않았는데 개는 덩분했다 근데 흥분이란 나는 완전 무서운데 잠시만요 엄마 와서 아 점점 목이 점점 얼굴 길어지고 있잖아 원래 그런게 아니야 뺑츠님 어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래소 도그는 멈출 기색이 없다 계속 쓰다듬읍시다 이 광란은 멈출 길이 없다 주전자 소리 거의 지금 부글부글 끌어올린다는 아 한다 한다 이거 좀 이상해 이거 이거 좀 이거 여성분들도 좀 있는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래소 도그는 구름까지 나왔다 한다 너는 개를 부르지만 이미 늦었다 너무 멀리에 있다 래소 도그는 멈출 기색이 없다 와 와 뭐야 저 머리 꺾여서 다시 돌아왔어 뉴턴에서 오고 있어 미친 아 다시 래소 도그에 닿을 수 있다 다시 래소 도그에 닿을 수 있다 나중에 칼로 치업 쳐버리는 거 아니야 저거 설마 잘라버리는 거 아니야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다고 아 응 그럼 바로 응 계속 계속 갑시다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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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다 네 계속 엄마 김밥 사오셨어요? 꼬리에 모토나라떼 개좋아하고 있어 개흥분했어 꼬리에 아 미친 아 개웃기네 아 갑시다 계속 갑시다 마치 조만먼 유튜브 수익을 보는 것 같네요 당학이 끝나고 나서 급하향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 갑자기 그렇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갑자기 또 우울해지게 또 그러니까 많이 홍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추천 질차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추천 질차지 아니라 유튜브 유튜브 구독 부탁드립니다 조만먼 유튜브 화이팅 가자 가자 거의 어 어 그 X 누르면 빨리빨리 딱딱다 되니까 아 근데 어쩌면 뭐 문제가 있는 걸지도 난 이게 편해 아 그렇습니까 응 어디까지 내려가나 어디까지 내려가나 계속 계속 가버려 가버려 가버렷 계속 계속 가버려 계속 가버려 거의 다 온 것 같다 이제 갈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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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이지 않을까 아 계속 계속 가는거야? 아 이게 무슨 이런 이스터 에그가 나있죠? 아 끝이 없어요 갑시다 네? 갈 때까지 가봅시다 갈 때까지 가봐요? 네 가자 레서동은 쓰다듬을 못받지만 너의 노력을 높이 산다 미치 아니 미치 쓰다듬을 왜 못받아? 쓰다듬을 받고 있는데 지금 아 저기 화면 가려지고 있잖아요 지금 아아 화면상에서? 마문님 유튜브로 동영상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거 조만문 방송입니다 제 방송 아니에요 저는 게스트일 뿐 계속 가 계속 그냥 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아 야 근데 이제 보이지가 않는데? 보이네요 아 그러네 계속 가 계속 가 멍멍 안녕 멍멍 안녕 어쩌면 인류는 이렇게까지 쓰다듬는게 아니었으리라 이제는 대사 좀 나오네 멍멍 안녕 멍멍 멍멍 멍 미쳤어 이게 뭐야 이게 ㅅ Brian 깨 계속 가버려! 차원을 뚫어버려! 다 온거 같다 이제 설마... 설마 두바퀴? 어? 니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 아 진짠가? 아 진짜 두바퀴? 아 여기까지일걸요? 시청자 여러분 이 스토이가 여기까지인가요? 화면 다 채운 날 별 북선 건다고? 끝이래요 끝! 아 그래요? 아니면 인성폭발해서 죽일걸요? 아 여기서 이제 이제 거세 시간인가? 더이상 안되는건가? 네 거세가나요? 거세 시간인가? 아! 아 살렸다 살렸다 아 기왕 이렇게 된거? 더 절정 더 절정으로 만들어 더 쓰다듬어 더 더 자극적으로 흥무시켜 더 더 끌어올려 더 불태워버려 더 더 핏 줄이세요 자 더 마지막으로 됐어 됐어 절정의 순간에서 해피타임 가질때 죽여버려 어 내가 나쁘네 아 인성이 또 내가 나쁘네 응 근데 제가 지금 집에서 어 개 헥헥거린 소리도 냈잖아요 아 아 고맙습니다 지 뮤님 별풍선 100개 아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드립니다 절정을 함께 하셨네요 예 절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요 암튼 집에서 개 헥헥거린 소리도 냈잖아요 네 저희집 강아지가 짖네요 조심해 이제 엉덩이 예 확실히 내가 개소리를 좀 잘 내긴 해요 예예예 내가 뱅츠님이 이때까지 나의 시청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개소리 잘냈는지 내가 알고 있어 그쵸 이거 근데 뭐야 이거 어 아 아 이게 맵이구나 저기서 뭐 하고 오라네 오케이 너무 쉽구요 네 아 영어 속담이에요 네네 눈 밑에 스위치가 숨겨져있다 딸깍 스위치는 꽉 늘려있다 된거 같다 이제 어우 난 빨리 저 해골 바가지 형제들을 넘어가야돼 쟤네들이 너무 힘들어 더비기 그래요 쟤네들 하이톤이잖아요 하이톤 동생 동생을 제일 잘하는거 같애 흠 스누피들인가 어 마모님이 무슨 제가 하라고요? 저 마모님 두 명이니까 저 가로 가로 쳐져있는건 제가 할게요 이게 무슨 냄새지 왜 넘기세요 아아 미안 아 미안하다 아 이거 배려 같구만 응응 미안하다 어 니가 냄새가 난다면 왈왈왈왈 왈왈왈 아니 왜 자꾸 넘기냐구요 그거 좀 보고 읽으세요 그냥 어 저 대사를 모르세요 아잇 흠 읽으세요 아 이거는 카로 아니구나 여기서 그 이상한 냄새가 나는군 화가 없애버리고 싶게 만드는 냄새야 왈왈왈왈 이게 뭐야 아아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 맥주님 개잖아요 개 그럼 뭐 나도 뭐 왈왈왈왈 하는 얘기야 걔들이 공격했대요 빨리 저기 대처하시죠 어 잠깐만 쟤네 왜 저래 아 커플들 또 아 지리구요 근데 전혀 부럽지가 않구요 행동에 뭐 있나 봅시다 도가미 도가래사 냄새 맡게양 개들은 너의 냄새를 다시 맡았다 하지만 아까 만큼이나 이상한 냄새가 난다 흠 저건 무슨 냄새지 이 신비한 냄새야 어어 아아 아 저거 겹치는구나 저거 아 너무 아파 개들은 서로에게 징그럽게 달달한 말들을 해주고 있다 약간 그건가 짱구누목말리에서 그 징그러운 커플 아 걔네 신혼무부 예 극장판에서 개씹 극혐 아 그렇습니까 예 아 못부셨으면 말고 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내 안에 벼룩을 가져가 어 야 이건 근데 이거 어떡해 아 저게 죽이시나요 또 아 아 아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어 나 근데 이런데 죽겠는데 그러게요 잠깐만 있어봐 어떻게 했는지 알 것 같아 밑으로 뛰어넘어야 돼 파란색을 가야 돼 파란색 파란색을 가야 돼 파란색 파란색 체력 따라 왜 아 파란색은 가만히 있어야 되지 아 미친 조졌는데 저 아이템 드시는 게 아 여기서 죽을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아 아니요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자신을 믿지 마세요 멈춰있다는 거에 날려들었어 그렇지 그렇지 꼬독꼬독꼬독 꼬덕꼬덕치 가만히 있는 게 더 잘하시네 가만히 있는 게 기분이 나쁘지 맞는 얘긴데 자 갑시다 깜친 사망 왈왈왈왈왈 안으로 갈려주마 자 여기서 아 이거 안되네 이게 진짜 이거 진짜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있긴 있어요 방법이 도발해사는 전투태세에 들어갔다 데미지 좋구요 야 큰일 났다 야아아아아앙 으아아아아아 어어어어 어어 지금 한 대남았죠 한 대 후후후후후 한 대남았죠 예 어 쟤는 체력 봐봐 쟤 체력 봐봐요 아 아 아차 얘 체력 행동에서 보던가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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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에서 아이템 먹는게 나을거 같은데 바로 세이브포인트 안나올거잖아 어차피 바로 세이브포인트 안나오면 아이템 먹는게 낫지 여기서 나올걸요 다음에 근데 이거 한번에 못죽이면 마모님 죽어요 100% 한번에 죽일수 있을거같애 내가봤을땐 무린데 왜요 아까 데미지 64 나왔잖아 한방 맞고서 피 저렇게 된거에요? 네 확실해요? 나 두대 아니었어요? 한방이야 그럼 갑시다 갑시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이거지 아아아아악 좋아요 어 러브가올랐다 좋았죠 자 계속갑시다 우와 각신거 긴장되네 어 좋아자 모든 엑스표시를 5로 바꾸세요 그 다음 스위치로 누르세요 스위치가 이건거같은데 어떻게 5로 바꾸지 이거 그냥 한번 눌러볼까 한번 내가 여기 갔다올까 아 간단하네 뭐 어떻게 내 함정을 피했지 아니 그것보다는 말이야 내 것도 남겨놨겠지 파피루스에게 스파게티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 먹었다 남겼다 안 먹었잖아 네 남겼다 정말? 세상에 직접 만든 파스타의 맛을 참아냈다고 나와 그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걱정하지 마라 인간 이 위대한 셰프 파피루스님이 네가 원하는 모든 파스타를 만들어주마 왜 거꾸로야 왜 얘가 마지막에 있는 거야 가자 권담 같다 근데 생긴 게 말 안 거세요? 인간 흠 이걸 뭐라고 해야 할까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어 그러니 이 퍼즐을 조금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 눈의 위치를 조금 바꿔서 내 얼굴처럼 보이도록 말이야 근데 아쉽게도 눈이 바닥에서 얼어버렸어 이제 해답이 달라졌지 그리고 여느 때처럼 내 게으른 형은 또 어딘가로 사라졌어 그러니까 내가 하려단 말은 걱정하지 마라 인간이야 나 바로 위대한 파피루스님이 이 난제를 풀어주도록 하마 그럼 우리 둘 다 나아갈 수 있겠지 그동안 마음껏 혼자서 버즈를 풀어보도록 나도 답을 알려주려고 하진 않을 테니까 나아악 쟤만 하면 그냥 에너지가 빡빡 빠져나가요 그냥 나도 아까 그 엄마 몬할 때 힘들었어 그때 거의 나만 했잖아 어? 아 잠깐만 망 이거 한 번에 다 해야 되는구나 그쵸